자, 설구야! 우리가 도와야 해! 잭한테 나 좀 그만 쫓으라고 해 말했는데 듣지를 않는걸 하긴 그게 잭이지 싸울 가치가 있는 목표를 찾아서 싸워라 공격은 그 자체로 보상이여 5, 4, 3, 2, 1, 공격이 시작되냐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널 비킬다 시그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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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 자 마르치네 자막 자막 뺏어라 시그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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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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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me. 안녕. 안녕. hobbi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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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